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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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톳을 사왔네? 응, 두부 넣어서 묻히려고 아, 톳에다 두부 넣고? 응 톳무침? 응 뜯어서 소금 넣고 닦아 닦아야지 뻘물을 빼내야지 소금 이렇게 지져놓으면 스커먼 물이 나오네 응 그래서 깨끗이 씻어내고 응 깨끗이 씻은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 데치면 되네 응 건져라야지 응 깨끗이 꿀물을 빼내야지 깨끗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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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носض이 coup 이곳에 남 poets 두부를 짜줘요 아 그런 주머니에 넣 allocate 물기를 쫙 짜줘 물기를 짜서 그렇게 잘 으깨지게 하는구나 물기를 빼고 두부는 이제 준비해 놓고 톱을 데쳐야죠 톱을 데쳐야죠 색깔이 파랗게 이뻐지네 파랗게 톱을 데쳐야 돼 이렇게 찬물로 헹궈서 시원하게 식혀주고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빼고 두부도 준비해 놓고 파 썰고 매콤하게 하는구나 톱도 기니까 잘라줘 마늘 마늘 된장 청양고추 소금 고춧가루 뿌리 넣고는 묻혀 된장에다가 두부랑 잘 섞어 주는구나 식초는 안 들어가나? 식초와 매실을 넣어야 해요. 매실청? 작은 컵으로 하나 넣고 식초 하나 그리고 파 넣고 파 넣고 식초 간은 된장으로만 맞추는구나. 싱거우면 조선간장 채워야 해요. 아 싱거우면? 조금 덜 가야 해요. 싱겁구나. 국간장을 넣는다고? 국간장을 넣고 조금 더 넣어야 해요. 됐어. 응 식초 들어간데는 참기름 많죠? 꽤 많죠? 한 번 더 간 보고 간이 맞아. 이제 다 됐네? 응 이제 다 됐네? 응 이것도 맛있겠다. 고고기 고기도 이제 다 됐네? 응 다 됐네? 숟가락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겠습니다. 두부랑 무치니까 또 틀리네. 맛있네. 새콤달콤. 이게 김장김치구나. 김장김치가 시원하더라고. 맛있다. 시원해. 색깔만 좀 더 빨라. 색깔이 좀 빨갛지 않네. 이 정도만 됐어. 너무 또 안 넣었나봐. 작년에 너무 넣었어. 진화도 넣었어. 이제 알았다. 이번에 코로나 후유증이 뭐냐면 생선을 가서 살 때 제일 먼저 싱싱한 걸 보거든. 근데 이제 이것저것 골라놓고 딱 그게 늦게 떠오르는 거야. 이거 싸기는 여기 도매시장 오니까 싸다. 그 중에 싱싱한 거 없는 거 그거 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늦게 생각이 나. 그게 후유증이라고 말이면서 사람들이 다 그래. 그러니까 이것도 간을 보고 색깔을 또 테스트해야 돼. 김치 담을 때. 근데 그게 몇 개 생각나는 거야. 담아놓고. 이제 경험이지. 그러니까 뭐랄까 그게 인지가 머야. 머이 좀 늦은 거야. 그렇지.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. 머이고 좀 인지가 늦더라고. 그게 안 좋다. 그 말이야. 사람들. 스스로 느끼면서. 아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. 그걸 늦죠.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수송이. 수송이 땡땡처럼. 내 차uden의 회사에 참여하는 결혼식 düny. 아멘 감사합니다.